내가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활개시켜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민족을 구하는 능력이 있었고 헌신의 사랑이 있었고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민족을 구하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50가지 비밀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17 한대교회 기도 컨퍼런스 많은 책을 바랍니다